네 댓글창에요. 큐슈러브유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신강학계는 정말 중독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중독 치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중독 상대로 또 그 중독을 전파해 주셔도 몸에 전혀 해롭지 않은 중독이니까 그냥 머물러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재영 차장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몰랐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대비하면 미국에 비하면 미국도 빠졌잖아요. 다우랑 S&P는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올랐거든요. 그게 조금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기보다 그것 때문이다라기보다는 뒤로 갈수록 좀 더 상승을 했거든요. 미국 선물 지수도 올라갔고 그런 부분들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흔들렸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코로나 관련돼서 거의 끝나간다. 이런 뉴스들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좀 더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 장중에는 또 중국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무역 데이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아시아권 증시가 대부분 상승하는 일본이 오늘 3% 이상 올랐거든요. 대만도 2% 이상 올랐고 그래서 조금 활기찬 하루가 됐습니다. 일본 갈 길이 멀어 보이던데 주가는 올랐네요. 최근에 많이 또 하락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고 기관 외국인 수급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매수매도를 좀 볼까요? 코스피는 31포인트 올랐고요. 1.7% 올라서 185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3포인트 상승을 해서 610선을 회복을 했고요. 퍼센테이지로는 2.28%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약간 특이한 것은요.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수급상에서. 어른은 날 매도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약간 좀 높게 걸어놨던 것들이 체결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은 기관이 4,679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도 오늘 매도량이 확 줄었습니다. 얼마입니까? 317억 순매도. 그렇죠. 이제 거의 보아까지 떨어졌다고 봐요. 그건 뭐 극가일 거예요. 그렇죠. 거의 안 팔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고 개인이 4,50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많이 사서 올랐다고 치면요. 코스닥은 또 달라졌어요. 외국인이 오늘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얼마나 샀습니까? 외국인이 오늘 1,788억 순매수하면서 오늘 코스닥의 상승을 외국인이 견인을 했습니다. 웬일이래요? 그렇죠. 종종 사고 팔곤 했어요. 코스닥을. 그런데 오늘은 개인이 1,700억가량 순매도하면서 오늘은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다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을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은 외국인이 견인을 하면서 양대지수 모두 상승.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빠지는 날 투매하고 오르는 날 따라 사고 그런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빠지는 날 더 사고 오르는 날 물건을 좀 주기도 하고. 요새는 그런데 최근 한동안은 아예 패턴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외국인은 줄곧 팔고 개인은 줄곧 사고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그런데 간헐적으로 한 이틀인가 개인 순매도가 나오는 날 대체로 지수가 비교적 많이 오르는 날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언제였냐면요. 기관이 1조 샀을 때, 4월 6일이었죠. 기관이 1조 사면서 3.8%가 지수가 상승했을 때 그때 개인이 한 번 팔았었고. 그렇군요. 그리고는 3월 24일이었네요. 이때도 기관이 5천억 순매수하면서 8.6%가 급등했을 때 개인이 좀 팔았습니다. 광군이 들어오면 농민들이나 서민들은 좀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낫고.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냐면 일단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 이게 어제부터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 제한을 내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지사사들과 싸웠잖아요. 주지사들은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 트럼프는 자기한테 있다. 오늘 미국 법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것 같다고 CNN 보도가 나오던데 보통 그런 권한은 주지사한테 있다라고들. 법적으로는 그럴걸요 아마. 네. CNN에서는 그렇게 보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지사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언제 이동 제한을 풀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미국의 경기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극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지금 확진자 수가 이탈리아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랑은 약간 달라요. 중국과 한국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확 꺾였는데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다가 확 꺾이지는 않고 그렇죠. 스무스하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이탈리아 경로를 따라가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사망자 수는 아직까지는 좀 높지만 어찌 됐든 간에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 사망자 수도 동반 감소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오늘 시장은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가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한 끗 차이. 유가예요. 5월 달에 OSP, 오피셜 세일 프라이스라고 하나요. 이게 4달러 이상 내렸다고요. 사우디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도 오늘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국제유가 5월물이 한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락반전이었습니다. 2.6% 하락하면서 22달러가 깨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달러 가니 안 가니 그런 얘기 나올 만한데. 이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만 배럴 감산화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사우디는 감산은 했지만 내가 유가 올라가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중 행동이잖아요. 감산은 유가를 올리려고 하는 짓인데 본인들의 세일즈 프라이스는 4달러 이상 낮춰버리고 일단 나부터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5월 OSP를 발표를 했는데 4달러 20센트 하락한 마이너스 7.3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 5월 합쳐서 10.2달러를 내린 거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7.3달러 마이너스면 지금 국제유가가 만약에 22달러라고 한다면 정유업계에 15달러에 판매하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리가 없겠죠. 아랑코가 5월에 이렇게 한 거는 4월에는 MS 경쟁. 러시아랑 싸우기 위해서. 그래 너희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OSP 낮추면 국제유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인 거니까 우리가 MS를 장악할 수 있다는 의도로 낮춘 건데 이번에는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엄청 많고 수요는 감소하다 보니까 생산 잔액 줄이더라도 자기가 생산한 게 다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OSP를 낮춰서 경쟁력을 좀 높이겠다. 그게 이제 덤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OPEC은 할 수 있는 건 다 담합도 하고 덤핑도 하고 미국이 싫어하는 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이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들도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서 원재료는 디스카운트해서 덤핑으로 주고 제품 가격은 그냥 유지하거나 그러면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남는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의역계로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휴발유 가격이 1200원대면 코로나만 아니면 이것저것 돌아다닐 것 같아요. 진짜 기름 넣을 때 확실히 부담이 좀 늘었더라고요. 저도 디젤인데 제가 풀로 넣으면 원래 한 11만 원 이렇게 넣었거든요. 10만 원 안쪽에 끊기니까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해결이 돼야겠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마진까지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정유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유가의 하락 원인과 정유화학주가 반대로 가는 이유는 사우디의 OSP 하락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3월 무역수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건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3월 수출이요. 이제 위안화 기준으로 3.5% 감소했습니다. 예상치는 12.8%였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건데. 그렇죠. 여기다 수입은 2.4%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는 마이너스 7%였는데. 뭔 일이래요? 이거는 무역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무역 볼륨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감소했으면 볼륨 자체가 확 죽어야 되는데 볼륨이 생각보다 안 줄고 있다는 겁니다.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0.8% 감소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전체를 보면 어디서 증감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세안 국가, 아세안 국가에서는 6.1%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수출 수입 합쳐서. 그렇죠. 무역, 무역 규모가. 수출 수입이 합쳐서. 유럽과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좀 감소를 했는데 유럽이 10.4%, 미국이 18.3%. 예상이 되네요. 다 셧다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컸었던 것은 1분기에 돼지고기.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어서 전년 대비해서 1.7배 늘어났다. 1.7%가 아니고 거의 2배 가까이 수입이 늘어났고 소고기, 대두, 의약품, 원유 수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최근에 유가가 급락한 걸 틈타서. 사재기 하나? 전략 비축류.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전략 비축류 안 샀는데 중국이 사면서 약간 하락을 방어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수입이 좀 크게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회관총서에서 생각보다는 지금 이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좀 하면서 오늘 아시아권 증시의 상승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슨 운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나 종목 선택의 어떤 이런 경향성을 보면 글쎄요. 전보다는 확실히 스마트해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더 스마트해지는데 저희 3프로TV가 좀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구분을 좀 잘하는 게 이게 개인도 사실 우리가 무슨 작전 세력이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뭐 수백만 명이 뭘 합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나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원어부 개인인 저도 잘 파악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언젠 바닥에 있을 때 그런 거 필요 없지만 지금 얼추 이제 반 이상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젠 더 정교한 매매 패턴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분석이 좀 있었다고요. 최근에 동학개미운동 개인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의 주체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좀 더 많이 분석을 했는데 요새는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개인들이 뭐 사는지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변화의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 지금 개인 자금이 증가하기 시작한 게 2019년 12월부터입니다. 고객인 예탁금이 12월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 그러니까 빠르게 증가를 하다가 주가지수가 급락하면서 급격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작년 12월에는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었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때마침 시장이 급락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더 빠르게 유입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에는 이 스마트한 개인들이 펀더멘탈이라는 밸류에이션을 보고 대형 우량주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을 계속 매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4월 6일부터 가장 많이 산,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0개 중에 하나가 1등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런 것들이 3월 23일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4월 들어서는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건 물렸는데 그러면 그렇죠. 물렸죠. 그렇죠. 조금 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매도 종목도 차이가 납니다. 3월까지는 선물 인버스 2X 이런 것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 매도하다가 3월 중순부터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매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시장 하락하는 데 배팅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투기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유 ETF, ETN까지 겹쳐지면서 최근에 그쪽에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 괴리가 엄청 벌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투기적인 움직임들이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다라는 오늘 증권사 보고서 내용이 있어서요. 글쎄요. 방향성에 대한 배팅을 꼭 투기적이다. 이렇게 개념적인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도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현물 주식에 대한 일종의 해지를 좀 걸어놓고 싶다라고 해서 인버스를 왜냐하면 현금 유동성이 그만큼 8종목은 많이 안 보이고 그래서 걸어놓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긴 안목에서 오히려 난 지수에 좀 배팅해보지 역방향이든 순방향이든 배팅해보지 이러고 투자하시는 분들까지도 그 투기적인 매매에 동참했다라고 저희가 개념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좀 경계해야 될 것은 그게 투엑스 인버스든 아니면 선물 ETN이든 국제유가 ETN이든 켜놓고 하루 종일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매매에 빠지게 되실 거예요. 트레이딩을 업으로 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 정도의 방향성 배팅을 한번 해놓고 중기 단기로 한번 보지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워낙 거래가 폭증하고 장중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잘 라이딩해서 그걸 다 먹어보겠다고 하면 반대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렇게 한동안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걸 빠져들죠. 호가에 빠져듭니다. 후에 빠져서 본인 일을 못하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박 차장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대충 그렇게 따라하시면 전혀 손해가 안 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 선거인데 선거하셨어요?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하셨어요? 내일 새벽에 하려고요. 저희 와이프랑 교대로 해야 돼요. 원래는 애들이랑 같이 가서 같이 가서 손잡고 갔거든요. 이번에는 못하지. 이번에는 못하니까 저 먼저 갔다가 와이프 갔다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안배를 잘해서 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일 투표 잘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날 좋은 증시 상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투지권의 박재웅 차장이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목요일날 좋은 증시 상황으로 беремEN 목요일날 좋은 증시 상황을 Sal시